안녕하세요. 네이베에서 영어가 술술 나오는 시간, 이즈 잉글리쉬의 김태현입니다. 이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신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로 제가 벌써 이즈 잉글리쉬를 진행한 게 8년째더라고요. 이미 7년을 진행을 했고 이제 8년째인데 그동안 이즈 잉글리쉬를 매달 한 권씩을 썼으니까 정말 힘든 과정인데 82권을 썼더라고요. 이제 83권째를 쓰고 있는 건데 그 82권의 핵심을 모은 신간을 내는 겁니다. 어떤 책이냐면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새로운 책입니다. 어디에도 없었던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공부 혈액형에 맞춰서 하자입니다. 웬 혈액형이냐고요? 사실은 혈액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성격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혈액형은 A형인데 특성은 조금 O형에 가까울 수도 있고 혈액형은 O형이지만 A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맞추시는 겁니다. 아시죠? 제가 매년 3월호부터 이제 3월호 시작해서 이제 이즈 잉글리쉬 교재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편을 할 때마다 알게 된 게요. 이즈 잉글리쉬를 듣고 계시는 정말 다양한 그 스타일의 성격에, 취향에 또 알고 계시는 요구사항도 다르고 이런 청취자들의 요구를 하나로 묶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영어학습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게요. 학습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학습법으로 학습을 할 때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자들의 성향을 4개의 타입으로 나누고요. 이 분류를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혈액형하고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딱 와 닿으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동안 썼던 이즈 잉글리쉬 내용을 혈액형별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니까 소심하지만 꾸준한 면이 있는 A형은 단계적 학습이 맞고요. 호기심이 많은 B형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학습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O형은 소리 훈련이 맞고요. 매사 따지는 A형은 기본 원리 학습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 권의 체계는 혈액형별로 학습 스타일을 분석하고 영어 학습법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각 혈액형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서 컨텐츠를 맞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혈액형별로 매달 한 권씩이 나오는데요. A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월 말부터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혈액형은 A형이에요. 그래서 김대현 선생님이 혈액형이 A형이니까 A형을 먼저 책을 내시나 보다. 네, 그건 아니고요. A형의 구성이 이증글리쉬의 구성하고 같습니다. 사실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묵묵하게 또 꾸준하게 학습하는 A형 학습자는 이증글리쉬 여러분들 그 애청자분들처럼 대화를 배우고 패턴 그리고 문법 어휘 이렇게 한 번에 체계적으로 묶어서 하나씩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A형을 먼저 출간을 하는데 A형 교재에는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대화 상황 50개가 들어있고요. 핵심반법은 강력한 패턴 150개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패턴 150개.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법도 50개가 들어있고요. 참 쉽지만 이런 쉬운 단어들, 이런 강력한 어휘들 가지고 사실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뽑은 어휘가 15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750개의 문장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문장을 길게 말할 수 있는 그 확장 패턴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짧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 단위를 붙이고 붙여서 점점 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습도 들어있는데 여기 하나 더 제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책에 있는 QR코드로 쉽게 제 강의를 얼굴도 보시고 목소리도 들으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이 책으로 학습을 끝나고 나시면 길에서 누가 영어로 길을 물어도 도망가지 않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잘 알려드릴 수도 있을 거고 해외여행을 갔다 하라고 할 때도 누구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잘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매달 그 이즈 잉글리쉬를 월간지를 구매하시던 애청자분들도 이 책은 한 권쯤은 정말 내가 소장하고 있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이즈 잉글리쉬를 82권 넘었고 83권 84권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 중에 아주 사용빈도수가 높고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만 뽑았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하는 데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돼 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중간에 김태현 선생님의 이즈 잉글리쉬를 들었는데 과월호 이즈 잉글리쉬를 한번 다 모아서 한번 사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으로 대신해서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권으로 다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82권 넘는 그 이즈 잉글리쉬의 핵심만 모았으니까 이 책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참 이 책의 이름은 A형의 영어회화가 되겠습니다. A형의 영어회화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즈 잉글리쉬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 A형의 영어회화를 비롯해서 B형의 영어회화, O형의 영어회화 계속 나올 거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김태현의 영어 재밌게 매일매일 함께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